이게 뭐야? 천양님 짭천양 없다고 있다고요? 이게 무슨 소리야? 근데 짭천양은 없다? 난 절대 못 따라하고 어 나는 절대 못 따라해 진짜 안 따라하는 거라고? 못 따라해 나 절대 난 따라해 봐 나는 이 사람도 이러는데 그냥 머리가 저래졌는데? 어 뭐야? 어 뭐지? 아니 진짜 천양님 알아요 이건? 나는 이런 거 같은데? 아니 그 머리 저래졌는데? 저 뇌출혈이에요? 아니 본인이 화날 때 그 천양님을 닮았을 거니까 아니 천양님 방문하세요? 그 천양님 유튜브 안보시죠? 네 안봐요 되나요? 아 근데 약간 안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랑 100% 비슷하려면 불가능해 내 말투를 따라할 수 없고 내 목소리랑 근데 이제 말투랑 거의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 같은데? 응 웃음소리 좀 비슷하네요 뇌출혈이에요? 아니 본인이 그 화날 때 그 어 약간 그 말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알 수 있는데 아까 드릴게요